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군교 법요집 저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와 부처님의 가르침, 또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는 깨달음의 과정과 요청, 과거 육국을 가르침, 또한 부처님 이후에 마가석을 비롯한 아나운종자 28대의 달마대사까지 제가 이 책에다 다 가르침을 수록해봤습니다. 그래서 비티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안녕하십니까 성철 큰스님 101번문 제6회차 석일보입니다. 오늘부터는 제일 큰 단원의 불교의 본질 가운데 두 번째로 절대적 인간관 여기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게 된 여러분들 합장들 하시고요. 청명경운 직심시 토량 직심시 정토 막심 행천곡이여 구설 없지라 구설 일행삼매요 불행직심 흔히 비불 제자이라나 정명경에 이르기를 고든 마음이 도량이오 직심시 도량이오 직심시 정토라 고든 마음이 바로 정토라 하였나니 마음으로는 아참하고 굽은 생각을 지니고는 입으로만 법의 고듬을 말하지 말지어다 마음은 뗐다 하게 갖고 있으면서 입으로만 고든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지 말지어다 입으로는 일행삼매를 말하며 모든 행을 자기는 삼매대로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고든 마음으로 행을 하지 않으면 마음이 고든 마음이 아니면 이것은 전 부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곳저곳 다니면서 법문도 많이 들으시고 또 수행도 엄청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바르게 여러분들이 법을 배운 사람 같으면 그 법을 전하는 분들이 지금 바른 법을 전하고 있느냐 아니면 뭔 장사를 하려고 뭐가 공덕이 엄청 세다고 뭐해라 메라라고 하고 있느냐라고 보면 무엇이 바른지 아닌지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요 바로 그 얘기에요 마음까지 바라야 이것이 바로 도량이고 또한 정토가 되는데 말은 그렇게 일하면서 마음에서는 뭔가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공덕을 지어라 뭘해라 뭘해라 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전부 부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도 그런 부분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죠 안타까워서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그래서 그 사상교육이라는 게 참 무섭구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됐든 여러분들 1관 43페이지죠 절대적 인간관이다 그러면 무엇이 절대적 인간관이다 성철스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제까지 우리가 하루빨리 깨쳐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일체 만법의 근본을 깨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다 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깨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에요 허엄경에는 어떻게 서리되어 있냐 보제수와 초성 정각하시고 탐활 기재의 기재라 일체 중생이 개요혈의 지혜 덕상이연만은 이 분별망상이 불릉 증득이로다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보리수 아래에서 정각을 이루시고 일체 만유를 다 둘러보시고 감탄하면서 말씀하시기를 기이하고 기이하구나 일체 중생이 모두 여래와 같은 지혜 덕상이 있건만 분별망상으로 깨닫지를 못하는구나 무슨 얘기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맨날 하는 얘기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어떻게 돼요 전부 공으로 태어났어요 빈 마음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가 되는 것은 본래 이 세상에 빈 마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빈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부처가 되는 길인데 바로 부처님은 빈 마음으로 돌아갔는데 중생들은 빈 마음으로 돌아가요 못 돌아가요 못 돌아가요 왜요 중생성 때문에 그러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어느 보살들은 그래요 스님 우리는 중생이잖아요 그럼 중생이라는 생각 자체가 뭐에요 자기를 중생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중생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면에는 바탕이 뭐로 되어있냐면 본성으로 되어 있어요 원래 우리가 농사짓기 전에 밭을 놓고 보면 산을 개관을 해 개관을 해가지고 밭에다가 뭐를 심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밭이에요 공밭이에요 공밭 여기다 깨를 심어요 그럼 뭐가 되죠 깨밭이 돼요 오이를 심어요 그럼 무슨 밭이 돼요 오이밭이 돼요 그럼 이걸 다 뽑아내고 아무것도 안 쉬었어 그럼 무슨 밭이 되죠 공밭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원래 공이에요 공인데 마음속으로 육군 육경을 부딪혀가지고 중생성을 만들어 놔요 그 만들어놓은 중생성이 자기의 성품인지를 착각하고 있으면 이건 중생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깨밭이나 오이밭처럼 깨 있을 때만 깨밭 오이 있을 때만 오이밭이지 다 뽑아버리면 공밭인데 하는 이치를 알면 그게 바로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부처인데 중생들은 뭐예요 여래와 같은 지혜 덕상이 있어 이미 다 공한대 공한대로 두지를 못하고 이걸 뭐예요 색을 집어넣어가지고 어떤 색을요 분별 망상의 색 이래서 결국 부처가 되지 못하는구나 라고 되어 있어요 부처님의 이 말씀이 우리 불교의 근본 시작이면서 끝이다 자 우리 불교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게 시작이면서 끝이에요 본래는 본성인데 우리는 육근육경을 부딪혀가지고 뭐예요 중생성을 만들어 놓고 있다 근데 육근육경을 부딪혀서 만들어 놓은 중생성은 전부 알고 보면 뭐예요 가상이다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물에 비친 달에 지나지 않는다 실지 달은 하늘에 있다 네 실지의 본성은 뭐예요 공하다 이것이 우리 불교의 시작이다 끝이라는 얘기예요 부처님께서 인류에게 주시니 한 말씀은 인류사상 최대의 공헌이라고 할 수 있다 부처님이 스스로 바로 깨쳐서 우주 만법의 근본을 바로 알고 보니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같은 무한하고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부처님 뭐예요 나도 일반 사람과 똑같다 차이가 있는 것은 뭐 눈기코염없듯이 다르게 생겼어요 아 물론 조금씩은 다르게 생겼지만 인간으로서 기능이 다른 건 아니예요 다 똑같아 근데 부처와 중생의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생긴 거에 있느냐 돈이 많고 적음에 있느냐 부자와 가난한 데 있느냐 명예가 높고 낮은 데 있느냐 아니예요 단지 내 마음속이 공하냐 아니면 색깔을 넣느냐 이 차이일 뿐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능력만 발휘하면 스스로가 절대자이고 부처이지 절대자가 따로 있고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 속에 무한한 근본 능력이 있음을 부처님이 처음으로 소개한 글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이 다 중생으로 알고 있어요 부처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부처로 알고 있어야 돼 근데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은 뭐로 알고 있어요 다? 중생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불상만 보면 부처님 그림만 보면 산에 가다 바위가 좀 이상한 것만 보면 그냥 아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처음으로 뭐예요 중생이에요 그러면 중생이 왜 늘 중생 노릇만 하고 있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한하고 절대적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별망상에 가려서 깨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부처님 말씀을 하셨어요 깨친다는 건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 적어도 나의 본성에는 아무것도 본래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게 깨우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행복이 담겼다 좋아해가지고 오버액션 하거나 불행이 담겼다 해가지고 싫어가지고 속상해서 땅을 치고 한탄을 하고 내 팔자가 이런지 왜 모르겠어 내 본성은 공한 이치를 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좋은 것도 안 돼 나쁜 것도 안 돼 다 흘러가는 이치에 지나지 않아 그런데 좋은 것도 내가 뭐예요 붙잡으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고 나쁜 거라고 분별해서 뭐예요 내쫓으려고 하니까 이게 고통이 되고 번뇌가 되는 것이지 그냥 내버려두면 뭐예요 지가 들어오고 싶을 때 들어왔다가 가고 싶을 때 가는 거예요 기도를 한다고 겨울이 일찍 올 것도 아니고 기도를 안 한다고 느껴 올 것도 아니에요 때가 되면 들어왔다 때가 되면 뭐예요 나가요 그런데 들어왔다고 싫어하고 나간다고 좋아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촛불 끼고 108배 하면 더 일찍 들어오고 나가라고 108배 하면 일찍 나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인연따라 들어왔다가 인연따라 나가는 건데 내가 번뇌를 하고 좋아하는 건 뭐예요 내가 그놈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붙잡지 않으면 뭐예요 좋아할 것도 나빠할 것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흘러가는 말이에요 만약에 이 땅 밑에 금이 많이 있다면 땅을 파면 금이 나오는데 금이 없다라고 하면 아무리 땅 밑을 파도 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서 어느 누가 땅을 파는 헛일을 하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중생에게 부처님과 같은 능력이 없다면 아무리 깨치는 공부를 해도 헛일이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들 각자 모두에게 무진장의 대광맥이 있다라고 해서 이것을 개발하고 이것을 소개하는 것이 불교의 생명선이다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이다 세계학자들도 부처님께서 우리는 인간성에 대해서 절대적인 능력을 인정한 것은 인류 역사상 대발견이다라고 칭송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성철스님은 어릴 때 좀 엉뚱한 생각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 사람이 뭐 하늘로 훌훌 날아다니거나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생각에 이런저런 책들을 보다거나 책은 다음 강의라는 책에서 눈이 딱 멈췄다라고 해요 여기 나오는 이야기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반적으로 강의할 때 해드린 것이예요 아유 일본경하니 불인지 묵성이라 전개 무일자허대 상방태광맥이라 나에게 한 권의 책이 있으니 종이와 먹으론 만든 것이 아니다 펼쳐야니 한 글자도 없으나 항상 큰 광명을 비친다 무슨 책이에요 이게? 한 글자도 없어 근데 종이와 먹으론 만든 것도 아니고 광명이 한없이 비친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책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라는 책이야 마음이라고 하는 책에 글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집어넣으려면 한없이 넣을 수 있죠? 만들려면 한없이 넣을 수가 있어요 또한 이 마음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빛이 광명이 빛난다 우리 불교에서는 이 광명을 뭐라고 해요? 뭐를 광명이라고 하죠? 법신부를 얘기해요 비로자나부를 광명변조라고 해요 주로 막힘이 없이 환하게 빛을 발한다 법신부 바꿔서 얘기하면 부처님의 진리를 광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 글자도 없지만 항상 큰 광명을 비친다 라고 했어요 자 이 글귀를 읽으니 종이에다 먹으러 설명해 놓은 것 가지고는 안 될 것이다 종이와 먹을 떠난 참 내 마음 가운데 항상 큰 광명을 비치는 경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글자 없는 경을 읽을 수 있을까 글자 없는 경이 무슨 경이에요? 마음의 경이에요 마음의 경 하는 생각이 들어 그것을 찾아본다고 참선을 익히며 중의된 지 벌써 30년이 지났습니다만 그저 세월만 허송하고 말았습니다 왜 허송세월을 보냈을까요? 제 생각하고 똑같은 기여 제가 40년 허송세월을 보낸 게 왜 보냈다고 했어요? 부처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깨닫는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허송세월만 보낸 거예요 깨닫는다 부처된다는 생각을 비우는 순간에 모여 깨우치는 건데 그걸 모르고 부처 되려고 그걸 붙잡고 늘어지는 바람에 성철 스님도 30년 속았다는 거예요 나도 40년 속았는데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 덕성을 가졌다는 이 글자 없는 경 말하자면 자아경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경 분명히 읽을 줄 알아야 한다 그러면 언어문자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해볼까 합니다 성철 스님께서 그랬어 진짜로는 뭐예요? 글자 없는 마음의 경 을 깨쳐야 되는데 그럼 언어문자는 뭐예요? 글자가 있는 경 그럼 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겠다는 이야기 장자에 보면 어떤 사람이 왕궁에서 일하는 임금님인데 책을 보고 있어서 임금님께 임금님이시여 무슨 책을 보십니까 라고 있어요 자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그 전에 드렸던 거예요 장자가 어떤 부자집 장자가 왕이죠 근데 거기에 맨날 그 좋은 선사들에 아니면 좋은 브라마 한들의 이야기를 읽고 있어 그때 마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마차 수레를 고치러 온 사람이 그걸 듣고 있다가 묻지요 지금 뭘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아 좋은 글책이야 라고 하니까 그거를 백날 본다고 무슨 성입니까 왜 헛일을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버릇없는 놈이 감히 어른한테 그런 소리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그 수레를 고치러 온 사람이 뭐라 그래요 그걸 아무리 읽어봤자 그 쓴 사람들은 다 죽은 거고 그 남긴 글을 읽어봤자 본인 것이 되지 않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걸 하나도 안 읽어도 나처럼 이 수레를 꽤 마치는데 틈이 조금이라도 안 맞으면 자식한테 자식한테 아무리 글로 가르치고 이치로 가르친 자식이 이걸 하겠습니까 직접 와서 해봐야 틈이 어디가 남고 모자라고 하는 걸 알아서 하지 그 책을 백날 읽으면 뭐합니까 본인이 실제로 실천을 하면서 깨달아야지 이런 얘기를 했거든 근데 이런 얘기를 성철수님도 똑같이 했어 옛날 현인들이 말씀하신 좋은 책이니라 지금 그 현인들과 철인들이 살아있는지요 죽고 없지만 그 현인들이 말해놓은 것을 기록한 것이니라 임금님이시요 술을 마시려면 술을 먹어야지 술 찌꺼기는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지요 아무리 여러분들 술맛이 어때 냉면 맛이 어때 가르쳐줘봐도 그걸 알겠냐 금강산 안 가본 사람한테 아무리 사진을 보여주고 설명을 해주고 해도 금강산의 정치를 스스로 가본 사람이 느낀 것만큼 느낄 수가 있느냐 바로 그 얘기에요 네가 깨쳐서 그 경지를 알아야지 이걸 어떻게 말이나 글로 설명해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나 글로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인은 죽고 없는데 기록해 준 말은 술 찌꺼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임금이 그 말을 듣고 는 문득 깨달은 바가 있어서 마음을 돌렸다라고 하는데 문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옛사람의 말 찌꺼기이지 진례묘를 전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오하다 성철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신 뜻이 어디에 있다라고 봐요 경전에 빠지지 말아라 그걸 백날 읽어봤자 부처님의 모의 결국은 말찌꺼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걸 왜 백날 읽고 쓰고 그러느냐 깜짝이야 소용이 없는 거다 이 말씀을 성철수님께서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왜 네가 스스로 그걸 통해서 깨우쳐야지 깨우치지는 못하면서 읽고 쓴다고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짓을 왜 하느냐 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하셨어요 말이나 글로 전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기술도 그래 장자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언어문자 시 고인 초박이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 아무리 재주가 좋고 글이 좋아도 목수기술 용접기술 수레바퀴 만드는 기술든 그 모든 기술의 묘한 위치는 절대로 말이나 글로서 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여러분들 좀 더 알아듣기 쉽게 똑같은 재료를 주고 음식을 만들려고 하면 재료를 똑같이 주었으니까 맛이 똑같이 날까요? 다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손맛이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분이 음식을 잘하는데 그분한테 배우려고 하면 말로 들어서 배울 수 있어요? 그럼 들은 말을 내가 기름 얼만큼 넣고 저을 때는 손으로 오른손가락에 몇 개를 접어가지고 두 손가락으로 백날 쓰고 읽어봤자 그 맛을 낼 수 있겠냐 바로 그 얘기에요 백날 팔만대장경 그거 쓰고 읽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 그 얘기에요 그 모든 기술의 묘리는 절대로 말이나 글로 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오직 마음으로 터득해야지 말이나 문자로서는 전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우리 불교에서만 문자에 대해 한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깊이 생각해 보는 사람은 다 언어문자의 피해를 경책을 한다 거기에 집착하면 얻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에요 달마스님은 과학다지 하면 신식이 전하민이라고 성철근 선생님이 달만대사에 가르침 인용한 거 보면 달만대사 책도 공부를 하셨다는 이야기에요 널리 배우고 지혜가 많으면 자성이 도로 어두워지는다 이거 달마스님 방법이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린거에요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뭐요? 점점 더 자성은 어두워진다 무슨 얘기일까요? 자 내 마음은 본래 공화인데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하네 나 금강경 200번 썼어 아 법화경 나 몇번 썼어 300번 썼어 심리장구 대단하니 난 매일 하루에 200독씩 해 그러면 이게 들어가 1,2 들어가면 공화니치가 가려져요 빛이 점점 더 나요 그 얘기요 아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공부를 많이 했다는 생각을 가지면 가지를수록 점점점점 더 나는 뭐에요? 중생이 돼가요 공부를 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몇번 했어 이거 지우고 이 생각을 버리고 하면 어떻게 돼요? 공의의치가 살아날 수가 있어요 나 몇번 썼어 몇번 읽었어 하면 거기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데 몇번 쓰고 몇번 읽었어라는 생각으로 자기 우쭈라는 마음이 가지고 있으면 상이라고 하는 게 형성이 돼서 어떻게 돼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공부를 하면 할수록 뭐에요? 어두워지는 이라 라고 한 거예요 달마대사도 그랬고 성철스님도 그랬어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미 달마대사 성립만법에서 가르쳐 준 것이고 노자께서는 위도일손이오 위악일이기라 손주손하여 이지요 무이니 무의의 무불위니라 도를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있는 것도 날마다 빼내야 돼요 있는 것도 덜어내고 빼내고 이래야 되는데 없는 걸 만들어서 자꾸 채워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점점 어리석은 중생이 되는 거란 말이죠 배움을 위해서는 날마다 더 하느니라 덜고 덜어서 무의에 이르니 덜고 덜어서 하나도 없는 그런 이치 번뇌망상이 하나도 없는 이치에 이르니 무의로서는 못할 것이 없는 이라 공안이 지해서는 못할 것이 없는 이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 공밭에는 못 심을 게 없는 이라는 이야기죠 깨가 잔뜩 심어놓고 아이고 오이를 심어야 되는데 어디다 심지 하면 한쪽 귀퉁이나 심거나 아니면 뭐예요? 깨 다 뽑아버려야죠 근데 공으로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뽑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깨도 심었다 오이도 심었다 해바라기도 심었다 호박도 심었다 다 심을 수가 있어요 글자 없는 게 아니야 이것은 마음속에 번뇌망상을 쉬는 것이 더는 것이니 도를 이루려면 분별망상을 쉬어야 하고 학문을 배우려면 하나라도 문자를 더 기억하여 보태야 한다는 것이다 방금 제가 얘기한 거죠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해도 뭐예요? 지혜는 더하되 필요에 따라서 평소에는 비워놔야지 여러분들 예를 하나 들어봐 산을 넘어가요 산을 넘어가는데 산 넘어가는데 무서움 없이 자신감 있는 사람 뭐 들고 가요 그냥 맨손으로 가요 겁나는 사람들은 뭐 준비해? 오만 가지 재준비하고 갈 거예요 공화니치를 터들어 가면 두려움과 번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생긴 뭐예요? 없애는 법을 그대로 적용만 하면 돼 그럼 그때 그때 그 법을 적용하려면 뭘 알고 있어야 돼요? 지혜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지혜를 늘리는 것을 갖다가 우리 뭐예요? 공부를 해서 더하는 것이다 하고 그렇다고 해서 싸질머지고 다니라는 건 아니어요 옛날에 주근강이라는 스님이 남방물교에서 선한다니까 뿔딱지가 나가지고 금강용 소초를 한 지게로 가지고 가서 남방에 가서 한다라고 했다가 떡장수 할머니 만나가지고 점심으로 떡을 먹으려고 한다라고 하니까 내가 묻는 말에 그럼 답변을 하면 내가 거저주지다라고 했어 그럼 점심을 드신다라고 했는데 그 점심은 과거심으로 드십니까 현재심으로 드십니까 미래심으로 드십니까 라고 했어 자 점심이라고 했어 점심 점심이 뭐예요? 점찍는 심이야 그럼 점심을 드신다고 그랬는데 그 점심이 과거심이냐 현재심이냐 미래심이냐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잖아 그래가지고 떡을 못 얻어 먹었어 그거예요 금강용 소초를 싸질머지고 점심 달라고 점심으로 떡 먹는다니까 한방 먹인 거란 말이요 그러니까 금강용 소초를 싸질머질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속에 저장을 해놓고 저장했다는 생각 없이 다니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걸 사용할 때가 있으면 과감하게 과거심도 현재심도 미래심도 아닌 때에 먹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도 있는 것이야 그 대답은 못하면서 금강용 소초를 잔뜩 싸들고 다니면 뭔 소용이 있는 게요 금강용을 몇 번 썼다 읽었다 그 뽐내면 뭐하는 게요 그 하나도 뽐만내도 내가 번뇌에 빠지고 괴로움에 빠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금강용의 의무소지 이생기심이라고 그랬어 집착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걸 딱 인용해서 다 흘러가는 건데 뭐 하고 퇴치하면 금강용 200번 쓰는 게 나 그거 하나 아는 게 나 그 이치를 갖다가 배워서 닦으라는 것이요 괜히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몇 번 썼어 읽었어 잔뜩 해가지고 포함들만 내세요 이러지 말고 이런 이야기에요 불교에는 바른 믿음과 삿된 믿음이 있습니다 정사 바른 믿음은 뭐에요 정 신 바른 아지 않은 믿음은 뭐에요 사 신 그러면 우리는 뭐를 바른 믿음이라고 하고 뭐를 삿된 믿음이라고 할까요 삿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달리 뭐라고 그래요 왜 외도라 그래요 그럼 외도를 무슨 외도라 그래요 단 상 외도라 그래요 부타에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 단상이 뭐라고 했어요 다 공하니까 소용없다고 끊어버리는 게 단이요 이거 뭐 부기본 공명 다 있는 거지 선인선과 악인학과 있어 이건 항상 해 변하지 않아 라고 빠지면 상이라고 했어요 단에 빠져도 공에 빠져도 외도 있어에 빠져도 외도에요 있다 없다에 빠지는 걸 우리는 외도라 그래요 그래서 있다 없다로 하는 것을 다를 얘기하면 뭐에요 분별이라고 그래요 이득이 된다 손해가 된다 공덕 많이 지어라 이건 외도일까요 아닐까요 공덕 많이 짓는 건 외도일까요 아닐까요 공덕을 짓는 건 외도에요 아니에요 복 받으려고 저라고 하는 건 외도에요 아니에요 다 외도란 말이에요 탄상 외도에 빠져 있어요 그런 법을 추구하는 걸 뭐에요 사실이라고 그래요 그럼 정신은 뭐에요 옳고 그름이 없고 선악이 없고 시비 유무가 없고 부처와 중생이 없는 거 공안이치를 더듬어가는 걸 우리는 올바른 믿음이라 이렇게 배우는 거에요 공안이치 속에 복락이 있어요 공덕이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뭘 얻는다 뭘 버린다 라고 하는 건 전부 외도 사신이고 얻는 것도 잃는 것도 없다 선악 유무도 없다 시비 분별도 없다 부처와 중생도 없다라고 하는 이거는 정도란 말이에요 정신 근데 있다에 빠져도 안 되고 없다에 빠져도 안 돼 부처에 빠져도 안 되고 또 외도에 빠져도 안 돼 이거를 바로 뭐에요 전부 외도라 그래요 공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를 가르쳤고 유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공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공과 유가 같이 존재하지만 필요할 땐 나타나지만 필요치 않은 뭐에요 다 공이 돼버리는 거 이걸 갖다가 진공묘라고 해요 견성성물이라고 해요 쌍차 쌍조라고 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에요 그래서 팔만대장경이 부처님의 설법이지만 방편인 가설과 실담이 있는 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방편인 가설 그러면 부처님 경전에는 중생들의 근기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의 역량대로 하면 못 알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부터는 제가 난이도를 좀 낮췄습니다 라고 얘기한 건 여러분들은 다 알아듣지만 방송을 통해 시청하는 사람은 저게 뭐요 하면은 세빠지게 강의하는 게 소용이 없어지니까 조금 난이도를 낮춰봤어요 바로 그 얘기에요 원래대로 못하고 조금 낮췄다는 것은 뭐에요 방편으로 낮춘 거에요 왜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그럼 중생들이 아주 하근길 경우에 약간 난이도를 낮췄다 하더라도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어요 어리석어서 중생이 뭘 보여야 믿고 하니까 부처님이 뭐에요 요술을 마술을 부린 것처럼 해가지고 사람들을 바로 뭐에요 꼬디뀌기 그래서 뭐 날랐다 갑자기 뭐하니까 변신이 됐다 이건 실지가 아니라 지금도 하근기의 중생들이 있어요 하근기의 중생들은 마음에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이치를 모르고 당장 눈에 보여야지만 그거를 이해를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절에 가서 열심히 내 마음을 낮춰서 하신법을 배워가지고 나를 굴복시키고 이렇게 하면 당장에 뭐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뭔가 어느 정도 지나서 나를 완전히 낮출 수 있을 때 들여다니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네가 어느 정도 지나면 네 마음을 낮춰서 편안해진다 이렇게 하면 그걸 믿겠냐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절을 넌 딱 한 번만 하면 소원이 성취되고 나무함의 타부를 한 번 찾으면 너는 극락세에 왕성할 수 있어 라고 해서 뭐에요 가짜로 꼬디리려고 설을 한 거에요 이걸 갖다가 뭐라 그래 방편 가설이라고 그래서 부처님 팔만 내장김에 보면 그런 방편 가설이 70% 이상 나와요 근데 그걸 또 다 믿고 있어 이 조사스님들도 마음이 즉 부처다 즉심 즉불 이외에는 모두 바른 믿음이 아니고 삿된 믿음이다 라고 했다 무슨 얘기에요 마음이 부처에요 부처가 마음이에요 그거 말고는 뭐에요 전부 삿된 믿음이에요 그 하나 알려주기 위해서 뭐에요 팔만 대장경을 만들었고 45년이나 설을 했어 마음이 부처는 거 하나 가르쳐 주려고 안되니까 그걸 해설하려고 또 하나 일거리 만들고 약사의 러브를 만들어서 설명하고 지장보사를 만들어서 설명하고 아미타불을 만들어서 설명하고 그게 또 안되니까 보현문술을 만들어서 하고 과거불현재불 미래불을 만들어서 하고 별로만 가지 신중들을 만들어서 하고 전부 뭐에요 가상인물들이야 아미타불도 가상 약사의 러브도 가상 이게 전부 다 가설이에요 그 얘기에요 부처님 가르치면 단 하나뿐이 없어 뭐라고 그랬죠 즉심 즉불 마음이 부처 이외에는 뭐에요 전부 사설이야 이외에는 전부 부처님법이 아니라 삿댓믿은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므로 마음이 즉 부처라고 하는 이것이 바른 믿음이고 부처님의 바른 법인 줄 알아서 자기의 마음을 깨우쳐서 부처를 이루어야 한다 한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처되는 거 엄청 쉽죠 전세계를 쫓아다녀야 되야 자기 마음만 찾으면 되야 아 간단해 그런 걸 왜 천지를 다 돌아다니고 절을 해서 찾아 그냥 자기 마음만 보면 돼 본다는 생각까지도 놔버린 마음이 그게 부처의 마음이에요 자 합장들 하시구요 일행삼매자 일체 시중 행주자와 상행직심이요 일체범 무효집 작명 일행삼매 일하나 니터 우으우 미터 미터 우우 처음 서두에 말로만 일행삼매라고 하지 말고 고든마음을 지내해준다고 우리가 개송을 했어요 그럼 일행산매라고 하는 게 뭐냐. 일행산매라고 하는 것은 일체의 모든 시간 공간에서 행주자와 어묵동자 언제나 항상 고든 마음으로 행해서 모든 법에 집착하지 않는 것을 일행산매라고 하는데 이걸 달리 얘기하면 선정이에요. 선정. 이게 좌선이란 말이에요. 일체 모든 것에 집착을 놔버린 상태. 몸을 묶어놓는 게 아니라 마음을 묶어놓고 바꿔서 얘기하면 헐어버리는 거. 들어오든 나가든 다 자유자리를 헐어버리는 거. 이게 참선이요. 좌선이요. 선정이에요. 이 이치가 바로 뭐예요. 부처가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좌선을 하는 건데 좌선을 하라고 하니까 다들 뭐예요. 몸뚱이 앉혀놓게 바펴요. 참 그렇게 가부자 들고 앉아서 하는 좌선은 우리나라뿐이 없어요. 전세계 가도. 중국만 해도 이렇게 안 해요. 부처님 가르치는 뭐예요. 두 가지 크게 보면 경행과 좌선. 가벼이 경행을 하고 몸도 움직이고 이러면서 생각 하나만 12분별 집착의 망상에서만 벗어나면 이것이 바로 부처가 되는 길이다. 여러분들 모두 부처님 되시기 기원 드리면서요. 오늘 성철스님 101번 문제 6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진검다리에 서길봉 수능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D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욱붙다. 생활 속의 창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의지. 불교학계로 성철스님 101법문들이 비롯한 발음 불법, 발음 진리. 서길봉 수능의 SID 불교교육대학. 영상에서 만나요.